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앵순이와 함께 사자성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온고지심 따뜻한 온, 연고고, 알지, 새신 온고지심이란 옛것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온고지심 가의 위사의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아야 옳은 스승이 될 수 있다 옛것의 소중함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온고지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온고지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잘 아시겠죠? 잘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안녕